안녕하세요. 사람에게 살아가는 의미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된 사건이 하나 제게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인생이란 갖고 싶은 걸 가지려 애쓰는 사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문장이었죠. 저는 아직 젊어 저런 심오한 말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글을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2년 전 제게 일어난 사건의 주범이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때를 추억할까 싶어 가끔 출퇴근길에 듣고 나던 이 채널에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 살았어요. 어릴 적부터 자가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서울 집값에도 불구하고 쭉 서울에 남을 수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분이었고 엄마는 주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성실하고 쾌활한 분이셨어요. 반면 엄마는 낯을 가려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만을 좋아하던 조용한 분이셨죠. 자식들에게 큰 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엄마가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과 크게 실랑해하는 모습을 저는 자라면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 잠놈아! 제가 다섯 살이었던 해 어느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엄청난 고함 소리가 들리기에 잠에서 깨, 함께 자던 오빠와 같이 나가보니 엄마가 프라이팬을 손에 쥐고 마구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시커먼 웬 남자가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고요. 엄마? 다야, 이쪽으로 오지 마. 당신 우리 애들한테 가기만 해. 여보, 여보! 엄마는 그 남자를 노려보며 조심스럽게 저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애타게 아버지를 부르셨죠. 퇴근 후 술에 취해 곤히 잠들어 있던 아버지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제 헐레벌떡 방에서 뛰쳐나오셨어요. 뭐, 뭐야? 왜? 어? 당신 뭐야? 남자는 아버지를 보자 그제야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을 가더군요. 아버지는 다급히 신발을 신고 그놈을 쫓아 나갔어요. 밖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엄마는 벌벌 떨며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긴장이 풀리셨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군요. 조금 전 그렇게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가냘프게 말입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도둑이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그놈을 잡아 경찰에 넘길 수 있었죠. 엄마는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는 또다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셨습니다. 아, 여보, 괜찮아요? 어디 그놈이 해코지한 데는 없고?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와중에도 아버지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며 무사한지 확인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꼭 안아주셨고요. 난 괜찮아, 여보. 내가 더 빨리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서 많이 무서웠지. 이 겁많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애들도 무사한 거야.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는 없던 용기도 끌어내던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우리 가족은 다른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런 든든한 부모님 아래에서 저와 오빠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제가 27살, 오빠가 31살이 되던 해 초봄. 오빠는 자기처럼 아주 착한 새언니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를 꼭 닮았던 오빠는 아버지처럼 쾌활하고 금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게도 세상 든든했던 오빠가 결혼해 다른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오빠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을 낭독하는 오빠와 새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오빠가 아버지처럼 든든하고 멋진 가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회사 퇴근길에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빠에게 일어난 비극이었죠. 직진을 하던 운전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미처 신호가 바뀐 걸 보지 못한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오빠 마저도 말이죠. 오빠는 속력을 줄이지 않는 그 차에 치어 2미터가 넘게 날아갔다고 하네요. 오빠, 오빠, 병렬아, 엄마야, 제발 눈 좀 떠봐. 엄마가 왔다, 아들아. 오빠는 두개골이 함몰된 채로 이송되었고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엄마는 오빠가 숨을 거두고서도 한참 동안 오빠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고 아버지는 형체가 이끌어진 오빠의 얼굴에 차마 손을 대지도 못하고 못이 박힌 듯 자리에 서서 엉엉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모님 옆에서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을 잃게 된 새언니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두 눈만 끈뻑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정말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새언니는 마치 우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조문객을 대할 때에도 멀뚱멀뚱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새언니를 끌어안고 애원했죠. 새언니, 차라리 울어요. 땅을 치든 가슴을 치든 우시라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어요. 아가씨, 저 괜찮아요. 정말 눈물이 안 나서 그래요. 여긴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아가씨 눈 좀 붙이세요. 저는 그래도 새언니가 걱정되어 언니 곁에서 떨어지질 않았고 그렇게 오빠의 발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관에 담겨 화장터로 들어갈 때였어요. 아, 안 돼. 병려 씨, 안 돼. 내 남편 태우지 마요. 거기에 그 사람 넣지 마. 가족이 지켜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정면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 작은 대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새언니가 갑자기 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새언니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창을 두드리며 하지 말라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사돈 어른들은 모두 놀라 그런 새언니를 말렸지만 새언니는 유리창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목 놓아 울어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결국 눈물을 참고 있던 가족들 모두 새언니를 따라 곡을 하고 말았죠. 이후 사돈 어른들께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새언니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걱정이 되신다면서요. 그렇게 새언니와 우리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새언니의 앞날을 위해 다시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가족 셋은 오빠를 가슴에 묻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저는 오빠가 결혼을 했던 때와 같은 따뜻한 초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마디로 저희 오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쾌활하고 주위를 살필 줄 아는 따뜻함을 가졌죠. 그런 남편은 유독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결혼 후 남편이 제게 아주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문제가 좀 있어. 사치가 심하시고 나에 대한 집착도 남다르셔. 특히 나 23살 때 의부증 때문에 아버지랑 이혼하신 후엔 더동 말이야. 내 남동생 여동생한테는 안 그러는데 오히려 여동생은 여자라며 엄마한테 차별까지 당하고 자랐어.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 처음 인사드렸을 때와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시모는 되게 멀쩡해 보였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되묻자 남편은 제게 민망한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어 내가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탓도 있겠지만 아마 장인어른 때문에 그랬을 거야. 우리 엄마가 가족 아닌 다른 남자들한테는 좀 찍소리 못하는 타입이거든. 눈치도 많이 보고 아무튼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랑 가까워질 필요 없어. 지금처럼 내가 당신하고 우리 엄마 자주 만난 일 없게 중간에서 잘 막을게. 저야 뭐 그저 남편의 말에 알았다고 대답했죠. 아직 시모와 크게 불쾌했던 기억도 피해를 본 적도 없었지만 괜히 긁어붓으러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걱정처럼 시모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남편에게만 매일같이 전화해서 수다를 떠는 것 같더니 나중엔 한 달에 한 번씩 슬그머니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저녁 먹자는 이유로요. 그리고 올 때마다 저희 집 살림을 이것저것 들춰보았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불편해하는 건 오히려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왜 그렇게 시모에 대해 학을 뗐는지 몇 번 겪어보니까 저도 알겠더군요. 이건 뭐니? 음식물 처리기? 세상에 얘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음식물이야 봉투 사서 밖에 내놓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비싼 걸 사드렸어? 설거지랑 쓰레기 버리기 담당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남편이 산 거예요. 어머님. 뭐야? 어디 하늘같은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켜? 그리고 집안 혼수를 왜 내 아들이 샀니? 혼수는 여자가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시모는 제 말에 귀함을 하더군요. 그 말을 옆에서 듣던 남편은 듣다 못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엄마 집할 때 한 푼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말이 왜 그래? 이 집 우리 모은 돈으로는 택도 없었어. 장인어른께서 6천이나 도와주셔서 대출받아도 모자란 돈 겨우 메꿨던 거라고. 그런데 내가 몇 십만 원짜리 가전 하나 산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분명 결혼 전에도 말했지.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신혼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제발 그냥 가. 이 사람은 괜찮데도 내가 불편해. 내가. 엄마 결혼 망친 거로도 모자라서 이제 자식인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저는 속으로 헉 했습니다. 아무리 시모에 대한 남편의 감정이 안 좋다고 해도 저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을 말리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저런 행동을 할 사람 또한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너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앞에서 엄마를 이렇게 망신 줘도 되는 거야? 엄마는 한옷 생각해서 네가 결혼하고 얘 앞에서 키도 못 펴고 살까 봐 우는 척하지 마. 그 연기에 내가 한두 번 속아? 돌아가 제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집으로 찾아가던 할 테니까 여긴 오지 마. 또 이러면 나 엄마 얼굴 안 봐. 알았어? 시모는 남편 말대로 정말 우는 척만 했던 모양인지 남편의 말에 입을 새죽이며 가방을 싸 저희 신혼집을 나서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는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둘째 승연이가 결혼하고 막내도 독립하니까 다시 저러네. 나야 뭐 아직은 괜찮은데 당신 어머니께 그렇게 심하게 말해도 괜찮은 거야? 엄마는 저런 말 좀 들어도 돼. 아버지랑 이혼하기 전에도 의부증 때문에 가족들 진을 다 빼놨는데 이혼한 이후엔 아예 내가 여자친구라도 생기면 어떻게 알고 데이트 장소까지 따라와서 저 불려시가 너를 홀렸네 뭐 오네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내가 그 뒤로는 당신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아예 안 했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심호라면 기겁을 할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총각 시절 연애를 하지 않으니 심호는 주말마다 남편을 끌고 다니며 연인이 데이트를 하듯 이곳저곳 놀러 다니길 좋아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애교 섞인 문자를 보내며 사달라고 대놓고 요구하기도 했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남편 대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싫고 끔찍했는데 어찌됐든 자기를 포함한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인지라 심호의 행동을 쉽게 끊어낼 수 없었다고 하네요. 하도 사달라 해달라 요구하는 것도 많아서 이번 생에 결혼은 솔직히 포기했었는데 당신을 보고 나도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욕심이 강하게 들었어. 그래서 당신하고 만나게 된 이후로 엄마를 단호하게 끊어내기 시작했지. 그런데 결국 다시 도돌이 표네. 미안해 여보 됐어 여보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말해도 돼. 저는 두서없이 횡설수설 변명하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남편은 과거 이야기를 하며 창피함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남편의 모습에 지난 날 남편의 말 못할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당신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래도 당신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으니 당신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나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 이미 충분히 미안해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 나는 오히려 당신이 나로 인해서 자기 인생 살고 싶어졌다고 말해서 너무 기뻐. 나도 당신 옆에서 최대한 도울 테니까 우리 잘 이겨나가보자. 알았지? 남편의 눈물이 제 손등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제 손 위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자기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등을 연신 쓸어내려 주었죠.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시모를 쫓아낸 다음부터 시모는 한동안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안 본다는 말이 무섭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대신 시모는 남편 대신 제게 줄기차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지금 집이냐 동현인 집에 있어 저는 집이고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 잘됐다. 너 나한테 백만 원만 좀 붙여봐라. 동현이 동현이가 군말 없이 재깍재깍 보내주곤 했는데 아주 여자의 눈이 멀어선 자기를 키워준 애민 본체도 않는구나. 그러니 어쩌겠니? 나한테 주던 돈 다 너한테 갔을 테니 너한테 달라고 해야지.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보면 시모가 남편에게 돈을 맡겨놓은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모친이니 예의 없이 굴지 말자 싶어 전화를 받았지만 제가 시모에게 호구처럼 굴었다가 도리어 상처를 받을 건 착한 남편인 걸 알고 있어 저는 시모의 말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안 돼요 어머님 정 필요하시면 남편하고 상의 후에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항상 상의 후에 지출을 해서요. 너도 참 답답하구나. 그럴 거면 내가 동현이한테 연락을 했지. 이제 보니 아주 이간질이 수준급이구나 너. 이러니 내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를 나 몰라라 하는 거였어. 됐다. 전화를 끊는데 참 한숨이 나오더군요. 전 시모에게 연락이 오는 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서럽게 울던 남편의 모습이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시모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 것도 아니니 남편이 알아봤자 속만 상하지 싶었죠. 언제 한 번은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셨다가 시모에게 걸려온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 기암을 기암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휴대전화 너머로 쩌렁쩌렁 울리는 시모의 말을 듣다 못해 제 전화기를 빼앗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안사돈 저 다의 앱입니다. 어 네네 아니 바깥사돈이 왜 거기 제가 오늘을 우연치 않게 전화를 엿듣게 된지라 목소리 높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사돈 제 딸에게 계속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셨었나요? 우리 딸이 워낙에 입이 무거워 우리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아 미처 몰랐네요. 안사돈 저는 제 딸 일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 사람입니다. 그런 제 딸 안사돈을 믿고 시집 보냈으니 부디 귀하게 대해주세요. 또 이러시면 그땐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모는 저에게와는 다르게 저희 친정 아버지의 말엔 찍소리도 못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더군요. 이후 아버지의 말에 정말 겁을 먹은 건지 시모는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고 명절과 생신 등 최소한의 기념일만 시댁으로 가 챙기며 기본의 도리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저는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신두 당신두 당분간 일을 못할 텐데 고작 200중반 정도의 벌이로 우리 새 식구 먹여살리긴 빠듯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자격증 취득해서 화물차 운전을 좀 해보려고 이후 빚을 내 화물차까지 마련한 남편은 빚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광주 등 먼 지방으로 운전을 하느라 새벽같이 나가는 건 일수였고 어떤 날은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고는 곧바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했죠. 건설 현장에서 화물차를 모는 기사들을 많이 봐왔던 아버지는 남편과 아주 좋은 말상대가 되어주셨어요. 친한 기사들에게서 들은 소소한 요령을 전해주기도 하셨고 어느 날은 둘이서 현장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술을 한잔 하기도 했죠. 우리 아버지는 엄마한테 학을 떼서 그런지 가정에 별 관심이 없으셨는데 장인어른은 마치 내가 꿈꾸던 아버지의 모습 같아 항상 내 앞에 서서 가끔은 친구로서 가끔은 인생 선배로서 날 대해주시는 게 말이야 우리 엄마랑 전혀 딴판인 장모님은 또 얼마나 좋으신지 남편은 비록 몸은 고되지만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평생 지금과 같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신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남편이 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가족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아버지가 혈액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엄마는 아버지가 암선고를 받은 날 집이 떠나가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구보다 가족밖에 모르던 분인데 아들 먼저 떠나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고 유일하게 기대며 사시는 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일을 그만두시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친정에 들러 아버지를 살폈고 남편 또한 피곤할 텐데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라도 친정에 들러 아버지를 뱉고 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2년여의 투병 끝에 초겨울의 어느 날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원인은 백혈구의 면역 저하로 인한 폐혈증이었어요. 며칠째 열이 떨어지지 않아 급하게 입원을 했던 아버지는 결국 병원을 나오지 못하셨죠. 엄마는 울며 불며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셨고 저와 남편 또한 아버지 시신 옆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오빠를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슬픔이었어요. 제 인생을 지지해주고 있던 한 축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았죠. 저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와 남편 또한 슬픔에 잠겼었지만 문제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어 가셨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자주 찾아뵙고 전화를 드렸지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졌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두 달이 되던 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힘이 없으면서도 마치 꿈꾸듯 몽롱한 게 아니겠어요? 다혜야 보고 싶어 엄마 자꾸만 악몽을 꾼다 네 아버지가 꿈에 자꾸 나와서 나 자꾸 울어 평생 나랑 붙어살던 양반이 나랑 떨어지니까 외로운 게 아니냐? 내가 함께 가줘야 하는 거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은 당장 엄마에게 가보자며 옷을 입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해본 엄마의 모습은 정말 눈물 없이는 마주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침대 아래 혼자 쭈그려 앉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힘없이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자다가 깨셨는지 머리는 부수수했고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않아 가뜩이나 말랐던 몸은 뼈가 드러날 듯 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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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을 저대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가 모시자 이대로는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정말 그래도 돼? 당신 안 불편하겠어?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다음날 남편은 출근 때문에 먼저 집을 나섰고 저는 엄마에게 합가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는 처음엔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더니 제가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며 집에도 가지 않고 며칠을 눈물로 호소하자 마지못해 합가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내 슬픔에만 빠져 네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그럼 너희 집은 좁으니까 이 집 팔아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떠니 엄마 이 집에서 아버지랑 오래 살았잖아 팔아도 정말 괜찮겠어? 우리가 여기로 들어와도 되는데 아니야 이 집에 있으면 뭐하니 네 아버지만 자꾸 생각날 텐데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네 거니까 미리 증여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 집 판 돈 너한테 보태주마 옆집 저번에 팔린 거 보니 적어도 4억은 좋게 받을 수 있겠더라 다행히 합가 생각에 엄마가 약간 기운을 차리신 것 같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놓고 엄마와 이사가기 적당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시가 아직 추운 늦겨울이었던지라 당장 이사갈 집을 찾기는 힘들더군요 결국 저는 입주 날짜가 한 달 뒤인 방 3개짜리 준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삿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글쎄 집 앞에 시모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니? 시모는 거실에 턱 걸터 앉더니 제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하더군요 나 이 집에 좀 들어와 살아야겠다 네? 너무 황당한 시모의 말에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인류애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나 살던 집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지 좀 됐다 혼자 살려니까 생활비도 얻고 몸이 약해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다음 달부터 월세 보증금마저 깎아야 할 판이야 너희 집 방 두 개 잤니? 애가 아직 어리니까 너네랑 작은 방에서 자고 난 우리 동현이랑 자면 되겠구나 어머님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니까 여기저기 놀러다닌 사진으로 계속 바꾸시던데 몸이 약해서 일을 못 하시다니요 저희가 아가씨랑 서방님네랑 각각 용돈도 40만 원씩 드리는데 혼자서 그 정도도 모자라셨던 거예요? 어머님 손에 든 브랜드 가방도 처음 보는 건데 그 가방만 안 사셨어도 두 달 생활비는 거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세금을 전부 까먹으셨다고요? 그 돈을 누구 코에 붙이니? 나이 들어서 싸구려 같은 거 입고 메고 먹고 다니면 남편 있는 여편내들이 얼마나 날 손가락질하는 줄 알아? 에이 그러게 동현이가 결혼하기 전처럼 나한테 용돈 좀 두둑이 줬으면 좀 좋아? 이게 다 네 탓이다 모자 사이 갈라놓는 풀렷이 같은 거 왜? 어디 또 네 애비한테 가서 쪼르르 일러보지 그러냐? 아! 너희 애비 죽었지? 이제 일러받을 사람도 없어서 어쩌니? 남편하고 제 아빠 양쪽에 끼고 기고만장하더니만 아주 쌤통이다 아무튼 너 동현이한테 합가 얘기 잘해라 알겠냐? 또 이간질해서 모자 사이 끊게 만들고 싶으면 말이야 설마 너희 아빠 죽었다고 내 아들까지 엄마 잃게 하고 싶은 건 아니지? 순간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죽은 자기 사돈을 저렇게 욕보인단 말입니까? 저게 지금 사람이 할 소린가요? 저는 화가 나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어른이면 다 어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요? 저희 이사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혹여나 그 집 주소 알아내서 찾아올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이사? 너희 이사 가니? 어디 방은 몇 갠데? 글쎄 알 필요 없으시다고요 나가세요 당장 시모는 이사라는 말에 눈을 반짝이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가 소름돋아 등을 떠밀며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시모를 내쫓고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엉엉 울었어요 든든하던 아버지가 안 계시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전 남편에게 그동안 시모와 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시모와 통화를 했던 내용까지 모두 다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이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군 미친 듯이 해집더군요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미안해 여보 나는 그런 일이 있던 줄도 모르고 내가 엄마를 중간에서 잘 제지했다고만 생각했어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당신이 알게 하기 싫어서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못 참겠어 당신 어머니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새 싱글벙글해서 나한테 한방 먹이러 온 거야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게다가 합과는 무슨 합과? 나한테 모자 인형 끊어지게 하고 싶으면 처신 잘하래 당신 선택해 나랑 당신 엄마 중에 용돈이고 뭐고 난 그런 거 더 이상 당신 엄마한테 주기도 싫고 당신 엄마라는 사람 앞으로 상종도 하기 싫어 연락처고 뭐고 다 차단하고 두 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미안해 당신한테 엄마가 그러는 줄 알았으면 당신이 말 안 해도 내가 먼저 엄마랑 인형 끊었을 거야 지금 내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아이 그리고 같이 살게 될 장모님이야 이제 내가 정말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줘 저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이 딱 해서요 사실 이 사람이 죄가 있다면 엄마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후 저는 시모의 연락처를 아예 차단해버렸고 남편에게 시모의 이야기를 묻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여자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우리 가족은 드디어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이삿짐센터 직원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엄마 남편 저 셋이서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누구지? 오늘 누구 올 사람 있니 다혜야? 아니 없는데? 누구세요? 나다! 정말 헐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집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제가 매몰차게 쫓아내었던 시모였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시모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너희 부동산 주인 여자 좀 깨서 물어보니까 술술 불더만 내가 뭐 이깟 것도 못 알아낼 줄 알았냐? 잔말 말고 밖에 내 이사짐 전부 싸왔으니까 안방에 내 짐 정리해라 다급히 베란다 밖을 보니 정말로 작은 용달트럭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보니 남편의 얼굴은 아예 사색이 되었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시모는 문이 열리는 틈을 비집고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집 넓다 넓어 어디 내 방은 저기냐? 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당장 나가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그래도 니 애미인데 나를 그 낡은 집에 월세로 살게 내팽개치고 너희만 잘 살겠다 이거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천하의 불효자 좀 보소 다 늙은 놈으로 이렇게 홀대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지 애미도 못 알아보고 내가 면을 잘못 둬도 한참 잘못 뒀어 아이고 내팔자야 이 간사한 년 내 아들 뺏어가 못된 년 시모는 또다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며 우는 신용을 하더군요 더 이상 입씨름을 하고 싶지도 않아 저는 경찰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안 싸돈이 왜 여기 있어요?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엄마가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와 시모를 마주친 겁니다 시모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니 방 안에 가득한 엄마의 짐을 보고는 이를 뿌득뿌득 갈더군요 이이 너희 지금 부모 차별하냐? 누구는 이 넓은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살고 누구는 본체도 안 하고 야 동현아 이 엄마 너한테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생판남인 장모는 챙기면서 어찌 난 이렇게 홀대한단 말이냐? 아니요 사둔 뭔가 잘못하셨네요 엄마는 그런 시모의 말을 무척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시모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둔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요? 내 딸한테 한 번 더 함부로 굴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때 제 남편이 얘기했죠? 뭐, 뭐요? 그 말을 한 바깥 사둔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닥쳐요 남편만 우리 애 부모예요? 나도 애 부모예요 어딜 감히 내 귀한 딸한테 귀에 담지도 못할 소릴 짓거려요? 그리고 여기 절반이 넘게 내 돈이 들어간 내 집인데 당신이 뭔데 들어와요? 네? 죽어친 입으로 경찰차에 실려가고 싶어요? 엄마의 말에 시모는 목이 턱 막힌 것 같았어요 어어 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꼴마저 보기 싫었던지 호통을 쳤습니다 뭘 어어 거려? 나가! 당장 나가라고! 꺼져! 그 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 프라이팬을 도둑에게 휘두르던 엄마의 모습과 같았어요 엄마의 고함에 시모는 깜짝 놀라 남편 뒤로 숨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죠 도둑현아 엄마 무섭다 너희 장모 원래 저렇게 싸나웠니? 엄마 좀 숨겨줘 숨기긴 뭘 숨겨? 엄마 나 정말 너무 지친다 내 20대 시절에 번 돈 그렇게 다 뜯어가고 아들 노릇 가장 노릇까지 다 시켰으면 됐지 더 이상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엄마 난 엄마 남편이 아니야 나한테 집착 좀 그만해 나가자 나가서 저 집 다시 돌려보내 줄게 남편은 안 간다는 시모의 팔목을 우악스럽게 잡고는 그대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시모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를 통해 내다보니 남편과 시모 그리고 용달차 기사는 뭐라고 크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결국 용달차는 다시 짐을 그대로 싣고 출발을 하더군요 시모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두고 그대로 집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용달차는 어디로 보냈는데 돈 배로 얹어주고 엄마 집 비밀번호 알려줬어 죄송한데 그대로 그 집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고 엄만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데 위에까지 올라오면 그땐 경찰에 진짜 신고한다고 울음장을 놓으니까 차마 따라올 생각은 못하대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저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 엄마가 여길 알아내고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얼마 전에 이 사람한테 저희 엄마랑 인형 끊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서 그리고 다해가 저런 말을 듣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에휴 그래 자네가 무슨 죄가 있겠나 사람이 너무 착해 모지지 못한 것도 탈이지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눈시울을 불켰고 마음 여린 엄마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는 울지 말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시모는 다시 집 앞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지만 시모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며 당분간 일도 쉬고 집을 지키고 있던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말이죠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해 어떻게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울고 불고 발악을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한 후 시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엄마 나 나 낳아서 잘 길러줘서 감사해요 근데 나 너무 괴로워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계좌로 돈 보낼 테니까 그걸로 집 구할 때 보태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부탁할게 나 천벌 받아도 좋아 그래도 이번 생은 그냥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래 그게 내가 사는 이유고 행복이야 잘 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달래주었죠 괜찮아 잘했어 고생했어 이후 남편은 저와 엄마의 뜻대로 시모에게 오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몸서리 칠 정도로 싫어했지만 엄마는 자식으로서 부모의 거처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두고두고 마음에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 또한 그런 엄마의 말에 동의했고요 남편의 착한 심성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시모는 남편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은 건지 경찰의 제지 때문인 건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모의 근황은 시동생과 시누리를 통해 가끔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 시동생이 전화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잘 지내시죠? 저 지난달에 이혼했어요 형에게 못 가니 엄마가 이젠 저희 집에 와서 집착을 하더라고요 아내는 못 참겠다며 짐을 싸서 나갔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이상형이 엄마랑 정반대인 여자라고 그런데 그것조차 욕심이었나 봐요 이렇게 똑부러지고 좋은 여자를 괜히 제가 데려다가 마음고생만 시켰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형수님은 저희 형 곁에 꼭 붙어서 저희 형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거둬주셨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 엄마가 형한테만 집착하고 형이 엄마한테 다 퍼다 줄 동안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당사자가 제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벌 이제 제가 엄마 옆에서 받으려고요 그렇게 형처럼 엄마한테 할 만큼 다 하고 나면 그땐 저도 저희 엄마를 비로소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 옆에 있죠? 형한테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럼 종종 또 연락해요 형수님 잘 지내세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생각이 많아지는 듯 입술을 꾹 깨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서방님은 서방님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겠지 지금 시동생은 시모와 함께 방 두 칸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살던 집은 미안한 마음에 전 동서에게 위자료로 주고 나왔다면서요 어릴 적부터 남자 형제들과 차별을 당하며 자랐던 시누이는 지금 용돈만 보내며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가끔 멍하니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는 딱히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재정립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저희 엄마는 2년 전과 비교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최근엔 9살이 된 저희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게 엄마의 삶의 낙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손자가 커서 결혼하는 것까지만 딱 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으려면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엄마 덕에 저도 다시 일을 구해 작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엄마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죠 사람은 누구나 기운내서 살길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다른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다구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던 남편은 새 가족이라는 존재를 만났고 아버지만을 의지해 살아왔던 엄마는 손자를 만났죠 평생 자기 이속밖에 챙길 줄 모르던 시모는 자신의 결핍과 허영을 채우기에 급급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겠구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은 저희 가족인 것 같습니다 엄마 남편 그리고 제 아이의 웃음이 이대로 영원하기만을 바라며 힘든 회사인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삶의 이유가 사라져 어딘가에서 방황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도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꼭 주위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바람이 시원해서 어느 날은 하늘이 맑아서 그래서 내일의 하늘은 어떨지 문득 궁금해져서라도 힘을 내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